싸움의 고수는 뭐죠? 접니다 이걸 어떡하지? 아저씨 빨리 와요!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저승에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 떨려, 왜 모드를 타고 있어? 난 진짜 못한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뭐해요? 아저씨 썰배 안 타봤자 아저씨 썰배가 좀 미안한데? 그거 온다 바람 불어와 진짜 우리 삐타운 줄 알겠다 800이면 나보다 못했나?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나보다 800 진짜 못했다 아휴, 진짜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아휴... 한아, 잘하고 와 이 정도는 누워서 껌먹기 아닙니까? 아, 누워서 껌먹기는 아닌가? 야, 누워서 껌먹으면 체해, 인마 야, 한아! 야, 아무것도 되지 한이 하는 거 없어? 하나 좋지 마 아, 그래, 다 한 쪽 보자 야, 한이가 이쪽 오면 이쪽 보자 하나 열심히 해, 못 먹을게 날씨 참 덥구나 한이형 파이팅 어 파이팅! 네버스테이 0.1m 오 와, 온다 온다 야, 근데 다음이었어 뭐가 저렇게 빨라 야, 잘 탔는데 물이 없어 아, 너무 귀여웠어 야, 현진이 다음이다 야, 네가 나랑 다를 게 뭐냐 야, 그래도 나는 물에 형체는 있네 선배님, 선 Joan까지 할래? 와, 야, 롤 진짜 재밌다 아니, 네가 재밌게 잘 탔어 야, 너 진짜 재밌었어 야, 너 진짜 잘 탔어 야, 진짜 재밌었어 나, gay,ツ 야, 아니야 여, 형, 에리 자 On your knees 시리즈! 형들의 히히히히힛, 형들의 히히히힝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Eckkang,efyに何て言うのを言って As a king? They like a king Stay Winter is coming 검수 검술 진짜 칼인가요? 공주 영어 여러 게임은 테니스 테니스 스파이크가 시미리 시믄 테니스 테테르 테테르 테 테 테테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가 다 적어놔요? 야 좋다고 왕 옆에서 해라 왕 옆에서 양 사이즈에서 좋아 좋아 우리 왕 것도 빨간색이야 아 야 우리 왕 다리꼬고 아주 그냥 아주 부끄러워 잠깐만 내가 지금 본 조합이 좀 아닌데? 리노, 승민 용평이나 현진이 아 예 아 이 필릭스가 날 무시하네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정신의 악감정이 있었나봐 야 그냥 못 썼어 야 야 그냥 말로 써야 칼 싸우는 거야 눈사람을 때릴 게 아니라 형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멈춰 자 일단 리노 형 왓슨이 헌아이엘 상민이 형 찬 형 그리고 나랑 편집 네 맞다 해결했습니다 네 이거 뭐죠? 이거 그냥 막 썼어요 오오오오오 자 준비 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그레이리노의 리노 그레이보니 미니스타의 치킨 치킨 롤보는 치킨이다 네 마음가짐들 한번 보여주세요 贝 네 맨손으로 하자는 거 같은데요 손으로? 맨손으로 하자는 거 같은데요 내가엔 mogę 요새 우리 리노가 박식을 열심히 해서 뭐 약자를 상대로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 소세기 멋있습니다. 김금본 씨. 아 시켜먹겠습니다. 마리카이 없다. 마리카이 내려 놨죠. 내려 놨죠. 이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버릇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왕을 위해 멋진 칼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네 왕의 마음을 멋진 칼썸 보여줄게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퍼포먼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왕을 사로잡는 건 어떨까요? 저 약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왕을 직접 잡는 거. 우리 일곱 명씩 영모를 한번. 오케이 준비! 시작! 어 레츠 고! 한번 보여주세요. 고 고 고! 어떤 싸움이 될 것인지 정말 귀찮은 순간입니다. 탕 탕 탕 탕. 아 도발하죠. 우와! 우리 연거전. 리니스타 치킨다운 도발이었어요. 아 비했어요. 아 비했어요. 왜рист어요. 왜요.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이었다! 그거를 뭐죠? 되게 살길이 수줍아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코끼리코 몇 바퀴는 우리 왕께서 아우 킹플릭스 킹플릭스 몇 바퀴 돌면 될 거 같아요 한 열다섯 번 돌면 될 거 같아요 세 번째 공격 네,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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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깐다 열 넷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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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아 내 칼날 지워들었어 칼날 4살! 자 승리 됐어 야 너 이겨줘! 야 너 이겨줘! 야 너 이겨줘! 자 승리야! 자 2살 끝! 감사합니다 아기 빵 아기 빵 그리고 한텔로의 한라테원의 한라테원? 한라테원? 한라테원 좋아 야 나 한라테원 좋아 한라테원의 한라테원입니다 한라테원의 한라테원 한라테원의 한라테원 우리의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겨서가 배워버리겠다 그럼 콜라기 아줌마가 배워버리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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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맞서기가 났어요 당신의 검은 이건 철권이고 이건 롤이에요 산을 키우는 칼에 모아 바다에 키우는 모아 뭐야 보인다 너의 식료질이 안 돼 멜라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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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해야 했네요 왁 레디 액션 아 이게 어떻게 되냐? 머리 한가닥 머리 한가닥 머리 한가닥 역시 장하선베리군 네가 부산의 양정인이냐? 이 컴술 얼마나 쓰레기인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공한다! 우리 원! 몇 바퀴 돌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10번 돌게요 10번 돌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완전 약혀서 암만 잡고 돌리는 거 여섯 뛰어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여덟 됐다 정의야 범범범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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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기방 멋있다 멋있다 아 다음 게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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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굉장한 증거가 기대됩니다 그리스 다크의 토니스 다크 토니스 다크입니다 이야 저는 돼지 돼지 나라 돼지 나라 토끼 공주 아 아 당신이들 배워버릴 수가 있어 당신이들 배워버릴 거야 아 죄송합니다 돼지 나라 아니 근데 돼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너 서르테 현대 당했네 서르테 저는 서르테래 백희입니다 아 아 저는 사실 칼 필요 없거든요 오 요 저는 수트가 있거든요 오 오 야 캐릭터 나도 한 번 해도 되나? 오케이 나도 칼달 쓰지 않아 오 오 난 멧돼지거든 난 멧돼지야 난 멧돼지야 난 멧돼지야 난 멧돼지야 난 멧돼지야 자기가 인정한 거다 이거 준비 시작 오 당신의 쿠션 우와 오 오 사장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어 어 어 어 단골 오 투 쓰리 아 쓰리 쿠션 아 잘하네 이번에 몇 바퀴예요? 야 우리 나이 많은 측이거든? 스무 바퀴 나이 많으니까 스무 바퀴 오 오 오 오 오 시작 시작 오케이 한 바퀴 한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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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창규 형 잠깐만 나한테 기회를 줘 잠깐만 여덟 보고하신다 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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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식 망나비 망나비 가박 솥 때려 어 아 아 아 아 아 오 야 야 칼 휴었어 또 나이가 칼 휴었어 야 야 스무 바퀴 너무해 아.. 카드 이겼어 결과 크리스마크 승! 선왕이 이제 제가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근데 지금 생각한 게 있는데 8명 다 망하면 안 돼? 이거 8개 해가지고 사면 되잖아 지금 현재 왕 우리 필리에 예! 야! 우리 타르, 타가리, 현 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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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다가리 다가리 형! 다가리 형! 못가리 다가리 족재위 못가리 다가리 우리 현진이 못가리 다가리 감히 우리 왕을 감히 우리 왕을 감히 왕을 주는 왕을 지금 이분은 또 칼축으로 유명하거든요? 백이 없어 보이네요 자 간다 야 간다 유연성으로 지금 아 네 유연성도 안 되죠 아 칼을 먹어요 칼을 먹어요 오우 오 야 지금 돈이 장난 아니에요 이 탈 연습을 이 탈 연습을 이 탈 연습까지 역시 댄스야 참다 자 원희 탈 분실 가시죠 쭈쭈 여기서 아 턴을 하는데 턴을 하는데 턴을 하는데 턴을 하는데 턴을 하는데 턴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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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바퀴 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리그 전우왕한테 ש 네 여보세요 ש 지구 한바퀴 지구 한바퀴 우리 열 바퀴 한번 가 볼게요 엿바퀴 열 바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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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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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야, 발 거 모고 있다. 발 거 모고 있다. 모고 있다. 야, 팔... 응, 형. 어, 원. 우리 왕이 우리 왕이예요 왕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놀아서 이만했을 때요 아니, 왕을 이겼다고 이긴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안 되겠어, 아직? 아니, 안 되겠어 자, 그럼 아기빵 때 그, 그냥 리노예요? 그냥 리노예요 아, 오케이 리노, 아리노 오케이, 아리노 대 아기빵 선우에게 각오 한 마디씩 해주시죠 진정한 싸움의 고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주먹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 네 하지만 전 싸움의 고수가 아닙니다 아, 반전이 있었네요 두 개로 싸우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리노 씨, 그에 대응하는 멋진 각오 부탁드립니다 싸움의 고수는 뭐죠? 접니다 너무 섹시 이 형의 컴퓨터는 너무 섹시 전 형님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야? 동생이야? 그럼 싸운다 QG 이거 아니지 형, 아니지 형님, 반지 마이소 형님, 반지 마이소 반지 마이소, 저 악덕 같은 저 악덕 같은 놈 저거 저거 배워버리시오 방금 뭐라고 했냐 아니, 이 형님한테 아니, 형님 그러면 수레바퀴 그럼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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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레바퀴? 수레바퀴 한번 봅시다 수레바퀴 20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격했습니다 시작! 1, 2, 3 , 4 , 5 , 6 , 7 , 8 , 9 , 9 , 10 4 , 5 , 6 , 7 , 8 , 9 , 10 10 , 10 잘한다 빨리 아, 이거는 그래도 리노 형이 빨리 좋았지만 너무 비겁기 때문에 아, 이거는 동경성을 위해서 예예 이행 씨가 이기는 걸로 다 따십니까? 야, 칼, 천천히 나갔어 아, 칼 나눠서 이행아 어떡하지? 아, 저 칼 나눠서 세게 집... 몰라, 뭐 어떻게 해, 저거 우리 칼로 뭘 베어야 되는데 칼이 베어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행이 승으로 반갑습니다, 다들 동생하십니까? 네, 이행이 승 네, 토니 스타크 씨 한 번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좀 전에 타노스를... 네, 잘 들었고요 자, 현지 씨 타노스 안에 죽었죠? 타노스를 해치고 왔어요 타노스를 해치고 왔어요 내가 왜 타노스... 아, 그 뜻이었어요? 네 잘 지켜볼게요 네, 잘 지켜볼게요 오케이, 현지 씨 각오 한 말씀 딱 해주시죠 아... 잠시만요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나오나요? 별거 아니죠 자, 우리 그럼 타노스 젊은 현지 씨 아, 잠깐만 아, 근데... 그래? 아, 나 타노스네? 아, 깜짝이야 우와...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여러분은 지금 스물... 스물다섯 살에... 야, 스물다섯 살에 너무 힘들고... 야, 스물다섯... 놀아주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제가 집으로 다... 네! 바로 Ton persenig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준비! 시! 창! 하나 조 참..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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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려! 데려! 오! 오! 열! 열! 넷!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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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고고! 목 단다. 목 단다. 이었습니다, 찬이 형 찬이 형 승! 방금까지 이긴 우수 찬이 형은 조금 앉아 계시고요 네, 괜찮아 이엔 씨, 아가팡 씨 그러면 좀 더 이제 자기의 각오를 만약 결승전이잖아요 멋있게, 길게 한 번 해주세요 네, 제 옛날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옛날 얘기로? 벌써 지금? 저는 해동검도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해동검도요 그거는 전쟁 엔지에서 해동을 시켰나요? 네, 하지만 택견을 보내셨습니다 택견을 보였다고요? 택견? 택견에 재능이 없어서 무에타이를 대니게 되었습니다 대니게 되었어요? 대니게 되었어요 대니게 되었어요 결론은 검술과는 아주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 한 번 네, 저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어, 우리 팀의 맏형이시잖아요 아, 그죠, 그죠 저 막내인데 막내로서 제가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네, 렛츠고 제가 막내니까 막내 연장 우아, 어 제가 이기했습니다, 형님 아, 오케이 우아, 우아 우아 두루워, 진짜 아, 진짜 거슬리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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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시키는구나 아, 이거 하나 내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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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시청 연장 모두 시청 연장 시청 연장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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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가 흘러넘쳐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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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몇 년이, 몇 년 도죠? 올해 몇 년 도죠? 2021년도 충전을 맞아서 우리 소띠이 형이 숨을 한 바퀴를 돌고 여기는 숨을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미안해요 못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아 스물 하나 됐어 야씨야 이 형이야 이 형 자 가라, 가라, 가라 고고고고고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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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합니다 인승 대왕평아 여기 용모자를 데려왔어 합니다 중앙은 두 번째 살려는 드릴게 각오 한 번쯤 왕이 되셨으니까 왕이, 왕 근데 잠깐 왕이 뭐가 좋은 거야? 오는 하루 수고하셨고요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사람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욕심을 가지십니까! 전하! 욕심을 버리니 이렇게 왕까지 오게 되었네요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전하 저만 관심 배웁니다! 전하! 전하! 전하 왔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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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만세 할까요? 아가빵! 아가빵! 만세! 자! 아가빵! 만세! 아가빵! 만세! 강력한 빵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빵! A man of principle and composure Who knows how to fight the battle 두 개를 수하고 있습니다 아아! A worthy man for the throne The first king of the kingdom of Stray Kids Is... Ireal 이현아! 생일 축하한다! 아니, 생일 축하한다! 아! 아하하하! 아! 오늘 싱민이 숙소 가서 우는 건가? 아! 하하하하 로 miners